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지친게 나무를 만들겠습니다 지친게 100g은 깨끗한 물에 2-3일 씻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지친게를 3분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지친게는 찬물에 씻어주세요 지친게가 잠길정도에 물을 붓고 2-3일 담궈주세요 그래야 지친게의 쓴맛이 조금 빠집니다 중간중간에 물은 한번씩 갈아주세요 물에 담근 지친게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여기에 고추장 한숟가락 소금 조금 다진 마늘 반숟가락 들기름 한숟가락을 넣고 묻혀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